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양시장 강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양시장 1% 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빨간불 켜내면서 장을 마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시면서 오늘 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과대 낙폭주가 될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계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낙폭이 컸던 국내 관련주로 투자심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낙폭과대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를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과대 낙폭주를 연속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번에 TSMC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6% 넘게 상승한 채로 마쳤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역시 카카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런 금융주들이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도 KB금융이 주목을 받았고요. 또 현대중공업과 맥커리 인프라, 항공우주까지도 기관의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리스트 체크해 보실게요. 네 매도리스트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삼성그룹주들 쪽에서도 매도세가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부지의 제4공장을 전기보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해됐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1%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외국인은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외국인과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모두 팔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기관이 삼성전자가 5만원대에 있을 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자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혈했고요. 차익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셀업체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가장 많이 팔았고요. 밑으로 셀트리온과 SK텔레콤도 기관이 매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이번에 중간요금제 출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는 8월에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는데요. 중간요금제 출시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게 될 경우 수익성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SK텔레콤 쪽으로도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샀다가 팔았다가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매수했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레고캠 바이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들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외국인이 매수 전환한 이후 3일 연속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과대 낙폭주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게임주들, 컨텐츠 관련 주들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투스와 넥슨게임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폭을 너무 많이 키웠다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2차전지 관련 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 BM 그리고 상신 EDP가 있습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엔터즈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또 아프리카 TV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자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개선이 됐는데 여기에 원익 QNC도 그 훈풍에 올라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어서 매도리스트 체크해볼게요. 우선 외국인은 에코 프로 BMN을 가장 많이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또 HLB 이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훈풍에 올라탔습니다만 이번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리스트에 오른 종목이 되겠고요. 또 JYP 엔터테인먼트는 기관과 다르게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을 매도리스트 체크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매수리스트에 올랐다가 또 매도리스트에 올랐다가 이렇게 좀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수는 움직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또 2차전지 쪽에서는 LNF를 가장 많이 팔았네요. 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상증자 효과가 있었는데 그에 따른 단기 차익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와 바이오 플러스가 있는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인데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급등세로 이끌었는데요. 카티스템 임상 3상 환자의 수술 이후에 48주 및 5년 장기 유효성 추적 논문이 미국 스포츠 정형외과 저널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면서 메디포스트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은 어느 정도 엇갈렸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 넷플릭스와 존스앤드존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지시간 기준으로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존슨앤드존슨 그리고 넷플릭스인데 최근에 넷플릭스 실적 우려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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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